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와이파이와 터치 LCD로 무장한 캐논의 새로운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익서스 510HS와 240HS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서스 510HS와 240HS는 캐논의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최초로 와이파이를 내장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의 내장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서스 510HS와 240HS로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논에서 제공하는 앱인 카메라 윈도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안드로이드용 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선 전송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한 뒤 카메라를 재생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재생 모드로 설정하면 LCD 화면의 좌측 상단에 무선 접속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터치하면 무선 접속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제공하는 공유기 등에 접속을 해야 하지만 익서스 510HS와 240HS는 야외처럼 공유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직접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속이 완료되면 카메라에서의 조작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내부의 사진을 직접 보면서 전송할 수 있는 모드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이 완료되면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직접 감상을 할 수도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공유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광학 줌을 지원하지 않고 화질이 카메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익서스 510HS와 240HS의 무선 전송 기능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서스 510HS와 240HS는 대부분의 조작 버튼을 생략하고 터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보다 편리한 조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조작 방법은 이전에 출시되었던 캐논의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 LCD가 제공하는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 하나는 터치 셔터입니다. 터치 셔터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LCD에 보이는 피사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움직이는 피사체인 경우 LCD를 터치하고 있으면 프레임 내에서 피사체를 계속 추적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서스 510HS는 광학 12배 줌, 익서스 240HS는 광학 5배 줌을 지원하는데 두 제품 모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광학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20x1080 픽셀의 FHD 해상도 동영상을 지원하므로 높은 화질의 동영상을 누구나 쉽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니어처 동영상은 미니어처 효과와 배속 재생 효과를 추가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무비 다이제스트는 사진을 촬영하기 전 4초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재생하는 기능으로 사진을 찍기 전에 재미있는 상황들이 기록되므로 색다른 느낌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익서스 510HS와 240HS에서는 무비 다이제스트의 화질이 1280x720 픽셀로 업그레이드 되어 보다 선명한 화질의 무비 다이제스트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익서스 510HS와 240HS는 별도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진 효과를 지원합니다. 많은 종류의 효과를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가 적용되는 정도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보자도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을 변경하는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서스 시리즈는 새로운 발상으로 카메라 시장을 선도하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대명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보급에 발맞춰 와이파이를 내장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 인터페이스를 채용함으로써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것으로 익서스 510HS와 240HS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